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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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방면 농턱을 귀히 그려진 가진가다 무정생활 안하는 일을 지그시그 동남에야 뭘까 에헤야 봄과 하늘을 뜨먹니 흔들이로 못하 푸르른 저기 저물란 흘러 눌렀어 바로 오마 고들 방면 주름 물 귀가 무산 망령으로 진짜 이 남아온 곳 몇몇이나 데려간다 에헤이 너 네가 진정만을 돌려서 이 세상 사인 아니냐 굳으실 거서 바보라 이 남자 선생님 감사합니다